나으리를 죽인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박태수 어른의 죽음이 내 잘못이라는 오명을 지을 수가 없는데 나으리를 죽여서 뭐하냐고요 이제 저는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되냐고요 제가 뭘 어찌해야 되는지 뭐라 말 좀 해보시라고요 제발 제발 뭐라 말 좀 해보시라고요 제발요 내가 내가 뭘 어찌해야 됩니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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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아멘 아멘